올해 괴산고추축제 고추가격이 동결됐습니다. 괴산군은 이번 축제 기간 판매할 고추 가격을 600g 기준 1만 8천 원,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고추축제는 오는 31일부터 나흘간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과 함께 개막식 축하 콘서트와 제1회 전국 유기농 괴산 가요제 등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청주였습니다. 서서스와 제2회 전국 유기농 괴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